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타냐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20년간 유지해온 미국 중동 외교 정책인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수정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아랍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한 이란 자립부 외무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원히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이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을 만나 양측 관계의 강화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의회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너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오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20년간 유지해온 미국 중동 외교 정책의 근간이자 국제사회의 중동 평화 아닌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수정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네타냐오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국가든 두 국가든 모두 나쁘지 않다며 나는 두 당사자가 원하는 방안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착총 문제에 대해서는 네타냐오 총리에게 확장 계획을 잠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빌 클린턴 행정부 이래 지난 20년간 미 중동 외교 정책의 근간이었던 두 국가 해법을 공식 철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됩니다. 겉으로는 지지부진한 중동 평화 협상에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는 중립성 발언에 가까워 보이지만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지배권을 갖는 한 국가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대다수 아랍 국가들이 반발해온 이스라엘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기자회견 직후 이스라엘 강경판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크게 환영했고 팔레스타인은 반발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회담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체 가능한 해법이 없다며 미국이 두 국가 해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두 체제를 갖는 단일 국가 개념은 결국 이스라엘 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격리 정책이었던 아파르트 헤이트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이란은 향후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뮌엔 안보회의에 참석한 자리프 장관은 이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원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1년으로 연장했다고 만족해야 하는데 그들이 기쁘다니 나도 기쁘다며 핵무기는 이란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안보와 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핵무기 클럽에 가입하려 하기보다 핵폭탄을 없애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핵무기 클럽은 통상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읽혔지만 자리프 장관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비정부의 이란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는 그런 위협이나 제재에 대꾸하지 않겠다며 흔들림 없이 상호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중동의 반이란 진영은 이란에 대한 경계심을 내보였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국제사회는 이란의 행위 외에 용인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이는 경제적 측면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비그도를 리범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중동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첫째도 이란, 둘째도 이란, 그리고 셋째도 이란이라면서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경제 제재, 결의안 채택 등 매우 강경한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최태복이 현지시간 19일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을 만나 양측 관계에 강화해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의회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라리자니 국회의장은 이날 이란을 방문한 최태복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란이 항상 북한과의 관계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리자니 의장은 또한 이란과 북한이 경제 관계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태복은 북한이 이란과의 관계 중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란이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거둔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라리자니 의장과 최태복은 미국이 독립국가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불만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최태복은 팔레스타인 지원을 협의하는 제6차 국제회의의 참석자 이란을 찾았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부상에 대항하기 위해 중동판 나토 체제를 만드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5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아랍권 5개국 대표 등과 미국이 논의 중인 중동판 군사 동맹 체제는 이란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과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오랜 기간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온 이집트, 유르단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순위파 국가들이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 및 정부 지원을 동맹 체제에 제공하게 되는데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연합군을 지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클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중동판 나토 체제 구축 논의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아랍권 국가들은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의 난항도 예상됩니다. 사우디아,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협조하는 대가로 9.11 테러 희생자들이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든 미국의 9.11 소송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5일 백악관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공동회견에서 중동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새로운 아랍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지정학적 접근으로 평화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매우 다른 것이며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라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큰 지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를 격퇴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리아 북부에 재래식 지상 병력 투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CNN 방송이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 국방부의 시리아 파병안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아직 백악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리는 CNN에 재래식 부대가 일정 기간 시리아에 배치되는 상황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며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 격퇴 작전을 이달 말까지 수입하도록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의 승인을 거쳐 수주일레 및 지상군 병력이 시리아에 투입될 경우 미군의 시리아 작전의 중대 변화가 올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습니다. 방송은 파병 결정이 내려지면 일부 병력을 먼저 쿠웨이트에 배치했다가 시리아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6년째 접어든 시리아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유엔 주도 시리아 평화회담이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기됩니다. 호주 내 전직 정치인과 종교인 학자 등 저명 인사 60여 명이 이번 주 예정된 이스라엘 총리의 방문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호주를 방문하며 이스라엘 현직 총리로는 1948년 건국 이후에 첫 방문입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자극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중동 평화도 더 멀어지게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20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정책이 호주의 가치와 믿음에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조지 브라우닝 전 성공의 주교 등 종교인을 비롯해 연방판사 출신인 법조인과 영화 해리포터에 출연한 미리암 마고리스 등이 참여했습니다. 브라우닝 전 주교는 네타냐우에게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레드카드가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네타냐우 총리는 호주의 이웃인 뉴질랜드는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뉴질랜드가 이스라엘을 향해 점령진의 정책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지지하자 자국 주재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이란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증진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테러단체 및 나라의 자금과 무기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네타냐우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파일 관계 및 중동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인본주의가 아닌 성경적인 가치로서 정책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양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 매체들이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및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보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